왜 로마는 온건 정책을 쓰면서 정의와 질서의 팍스 로마나를 실현하지만 속주의 저항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평화를 유지했는가? 팍스 로마나는 로마 제국에 의한 평화와 안정을 말한다. 기원전 27년부터 서기 180년까지 기간을 말한다. 로마의 태평성대 기간이지만 이는 로마에 해당되고 당시 식민지 속주는 폭력과 착취에 시달린다. 평화의 기간 중에도 전쟁은 계속된다. 트라야누스는 파르티아 전쟁을 하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게르마니아 전쟁을 한다. 아우렐리우스의 장군 막시무스 사령관은 이민족 출신으로 힘을 통한 질서와 평화를 추구한다. 끊임없는 전쟁으로 영토 확장을 하던 로마는 팽창을 멈추고 제국의 경계를 지킨다. 스스로를 프린캡스 제일 시민이라고 부른 아우구스투스는 유언장에서 티베리우스에게 말한다. 제국을 기존 경계 안에서 유지하라. 서기 9년 킹크틸리우스 바루스는 로마 3개 군단을 이끌고 게르마니아 토이토부르크 숲에서 괴멸된다. 로마 공화정이 제국주의적 팽창을 한 이유는 정치적 성공을 원한 원로원 의원들의 야망과 농부이자 병사로 활동한 평민들의 단합이다. 속주가 늘고 로마 시민권이 확대되자 군단은 속주 출신으로 구성되고 이들이 변경 방어에 주력하니 더 이상 확장을 안 하고 안주하게 된다. 초기 로마는 강경하고 야만적이고 폭력적이었다. 평화는 강자의 권리다. 로마는 안정돼가면서 공동의 평화 시민의 평화를 추구한다. 로마는 패배한 적에게 손을 내민다. 제국의 평화가 군대의 이데올르기가 되고 이는 훨씬 값싸고 효율적인 통치 전략이 된다. 신분 간 화합을 통해 국내 평화를 유도하고 속주와의 평화로 대외적 평화를 유도한다. 팍스 로마나 이면의 긴장 갈등 전쟁 반란 내전을 잊으면 안 된다.